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앞에 있는 천호지라는 저수지입니다. 장미정원이 있다고 해서 가고 왔는데 학교가 굉장히 넓습니다. 치과대학병원 앞에 장미정원이 있습니다. 입구에서 저수지 따라서 쭉 들어오면 되고요. 조금 많이 걸어와야 돼요. 장미영이 진한게 좋긴 한데 좀 많이 졌습니다. 영상에서 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장미꽃은 시기를 좀 잘못 맞춰서 온 것 같고요. 코스 주변 한바퀴 걸어봐야겠습니다. 수달도 살고 있나봐요. 수달도 살고 있나봐요. 수달도 살고 있나봐요. 수달도 살고 있나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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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수교 1957년 꽤 오래된 저수지 네요.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. 두 바퀴 돌면 5km 조금 넘으니까 달리기 딱 좋을 것 같아요.